요거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바쳐서 아 21%야 이건 몇%인데 아 24% 아 아 자 DT의 망지 이거는요 보물상자 제가 곧 보물상자 뿌릴거야 나올겁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제발 플라스틱 아아아아악 자 안녕하세요 대작파십니다 오늘은요 왕잼을 강화를 해보려고 해요 자 갑니다 자 DT의 망지 쓸게요 하나 둘 셋 이암 제발 아악 안녕하세요 대작파십니다 네 오늘은요 왕잼을 강화하려고 해요 DT의 망지를 써서 해볼게요 아 а 깨rem websites 대작되어 빨리 알려주세요 대작되어 대작되어 이거 돼요 안되요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액 아ea액 아니요 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욕하면 안 돼 아 참아 릴렉스 저 TTM홍치가 수백장 까도 한두 개 나올까 말까 이런 그지가 아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데잭팟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처음으로 강화를 하고 있죠 네 저거 보이는 기분 탓입니다 자 DTM홍치를 써서 강화를 할게요 제발 제발 플러스 2 제발 가자 아우 됐는데 35야 아 죄송해요 성격 배릴 것 같네 아 아무튼 그게 아니고요 자 자 자 자 자 안녕 안녕하세요 데잭팟입니다 네 지금 쫄아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냥 DTM홍치퍼라 상담 한반에 날렙 갔어 는 개뿔 네 안됐죠 네 흔한 일이죠 이렇게 왕쨈 하나 더 만들었고요 자 그러고 이제 네 31짜리 쓰는 거죠 네 원래 이거 쓰면 진짜 아까운 거 알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뭐 잊지 않던 거 알아요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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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지마 자 자 지금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 쓰 됐다 아 강화 됐다 자 아직 한 번 남았다 한 번 남았다 아 진짜 아 뽀라스 2쯤 뜨지 아 몰라 이거를 그냥 써도 되는데 지금 미쳤다고 이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닌데 응 죄송합니다 디테맛이 두 개 남았다고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3강 꺅 꺅 아 아 혈압 자 자 자하 노래 안 켜서 그래 노래 안 켜서 그래 노래 노래 키면 돼 여기 플러스 3강 뜨는 거야 이제 뜨는 거지 그랬지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격 파탐 모습 보여줘서 죄송해요 자 갑니다 가요 간다요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실패할 수 있게 된다 아 아 계속 문제야 아 그게 아니고 아 형 형 아 아 미큐 아 240% 80% 아 80% 80% OK What's going on? 80% 갓 80% 90% OK 80% 80% 80% 80% 50% 80% What's going on? 80% 다다 100% 40% 대면 뭐하냐 오케이 땡큐 몇이 막스야 어 왜 안떠 뭐야 뭐야 이거 버그야? 내꺼 어디갔어? 뭐야 이거 어디갔어 풀강등기여? 144가 만렙이여? 아 이게 만렙이구나 딸딸딸 유방암 유방암 무엇 아 백살사가 맥스군요? 아 몰랐네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하휴 진짜 디트에 망친 개뿌루 그냥 디트로이드 망치다 유빈 또 왜 성공해 자 설마 이건 성공 안하겠죠? 14%인데 이건 성공 안해 그래 이건 성공하면 이제 말이 안되지 이게 제일 싸요 그러고 그래 14%가 될거면 아까꺼 해도 됐어야죠 안그래요? 한 3번 되고 남았겠다 아 안되네 까까까까까까까까 안되지롱 안되지롱 개꿀이죠 자 그럼 이제 몇개 모았을까요? 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멘탈이 나가서 최선작에 눈이 안들어오네요 어 보통 이정도로 망한적이 별로 없어서 와 180개 있네 아싸 개꿀 자 인텐트 갑니다 인텐트 자 웬만한 맥스를 띄워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이건 다시 뽑아야죠 현재는 다이어가 3개밖에 안들죠 4.6 4.9까지 와 4.0이 됐어 5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이거 미친거 아니야? 7개 기하급수적 다이어가 아 15개? 4.6 그리고 4.8은 나와야지 17개? 야 이 3.8은 뭐냐 이거 최애가 나왔네? 그 이젠 최상?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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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8 떴는데 이거 어떡해요? 더해 마루 전 OriENT 4.8 5.8 자, 이 시각은 너무한거 아니니? 어머요. 잠깐 황금다이아 같은거가? 아니죠? 아, 다이아죠? 깜짝 놀랐네. 눈이 지금 시력을 잃었어. 6.8x6.8! 6.7은요? 근데 6.9만... 0.1까지 계속하면 20은 해보려구요. 0.1만 계속 깎이면 되긴 되요. 딱 되요. 딱 되요. 0.1까지는 딱 되요. 20... 20퍼가. 왜냐면 10번 하는데 0.1씩 포기하니깐 20이 딱 되요. 21이 최대니까. 아, 여기씨 몇개 모자른데? 몇개 모자른데? 몇개 모자른데? 몇개 모자른데 알려줘야 내가 갖고올거 아니니? 응? 몇개가 모자른데? 좀만 더 하죠. 저거 끼면 스펙이 얼마나 오르는지 봅시다. 빰땅땅! 주무역이 주수도 암땅! 뭐라는거야 지금? 8.7 한번만 뛰어보자 한번. 아, 6.9. 이게 나중에 가면 그 다이가 그 얘가 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좀 적당히 잘 떠야되는데! 짠! 제발. 점점 안오르는거 같은데? 아..씨 만땅 왜이렇게 안뜨냐 이거 엄마! 오! 떴다! 떴자! 떴어! 이야! 아우! 아 드디어 만땅 한번 떴네. 미책 아닙니다. 뭐 똥 모자라? 얼마나 모자란 거야? 금방 갈고 올게요. 이거 많이 들 거예요. 모아서 살 거면 이것도 하나 사는데 비싸거든. 뭐야 이거? 뭐가 성공한 거야? 방금 14% 성공한 게? 미친 거 아니야? 놀랬죠? 14%가 성공했어? 아까 거 왜 깨졌냐? 아 죄송합니다. 저 원래 디크신 성격 아닌데 적어도 만 원 넘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? 먹은 게? 현금을 먹었어. 자 이제 됐겠죠? 이제 10 아깝니다. 이제 절반 해요. 야 150만 골 미쳤다. 딱 갑시다. 응? 10.7? 10.7? 10.7? 10.7? 10.7? 10.7? 10.7? 10.7 뜨긴 뜨는 거야 이거? 10.7? 10.7? 아 눌릴뻔했어. 아 개펀디! 아 죄송합니다. 아 너무 흥분했죠? 아 개꿀. 진짜 아 여기 다이어가 오면 안되네 너무 신기한거네 너무 쉽네 이 남은 제약코드는 DB 램에 안넣고 다 DB를 보내놓여야겠다 돈이 다 그지가 되겠어가지고 지금 벌써 천만원 날렸어 흐흐흐흐흐흐흐